이번에는 3D 모델링 자체죠. STL 파일을 가져와서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파일들은 다 팅기버스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링크는 내용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눌러서요. 가져오기 선택합니다. 가져오기를 통해서 STL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모아이를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요. 모아이는 지금 면의 개수가 많아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뷰어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뷰어로 가져오면 선택도 되지 않고 이거는 수정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공면이 많은 경우에는 면의 개수가 많아서 파일이 큰데요. 그런 경우에는 엔다캐드에서 STL 파일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컨테이너인데요. 얘는 이제 면의 개수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속도가 느려질 거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일단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에서의 모아이와 다르게 일단은 모델링이 이렇게 면이 깨져서 들어왔고 선택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여기 도형이 아래 상자 모양과 뚜껑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불편하죠. 그래서 이 두 파일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리하기가 있습니다. 분리하기 분리하기를 선택해서 떨어진 채로 합쳐진 솔리드 도형 얘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 줍니다. 네 그리고 잠깐 기다렸더니 지금 이제 각각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아무래도 얘도 지금 면이 많은 도형이라서 조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도 버벅이기는 합니다만 STL 파일이 묶여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러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STL 파일을 수정할 때 아무래도요 로우폴리라고 하죠. 면의 개수가 좀 적은 모델링을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진 토끼입니다. 공중에 살짝 떠 있는데 D를 눌러서 바닥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삼각형 삼각형 메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면이 깨져 있는 경우에는요 보면 돌추를 눌러서 예를 들면 여기 하나를 면을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미리 보기 이렇게 모델링을 적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이 깨지는 경우에는 모델링을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돌출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모양을 파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일단은 토끼를 몇 마리 더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모델링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토끼에다가 나는 여기다 조그만 다육이를 신고 싶다. 그러면 구멍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 원기둥을 조금 기울여서 뽑아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빼기죠. 빼기를 해서 토끼를 남기고 이 위에 있는 원형을 빼기 적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응용할 수도 있고요. 엔나케드에서 재미난 개능은요. 토끼를 원하는 면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 위해서 일단 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냥 네모, 면입니다. 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자르는 위치가 지금 여기 바닥에 있으면 안 돼서 이동을 해서 일단 면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원한다면 이쪽에 여기다가 정확하게 30 엔터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분리하기 말고요. 모델 자르기가 있습니다. 모델 자르기 모델 자르기를 클릭하면 자르고 싶은 솔리드 도형 도형을 선택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토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자를 평면 평면 여기 있는 여기 네모 평면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면요. 자 여기 지금 이 토끼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토끼에 여기 선이 생기면서 토끼가 위아래로 잘렸습니다. 네 모델링이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어쨌든 수평하게 잘랐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면을 비스듬하게 가져오겠습니다. 비스듬하게 기울어서 가져온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델 자르기 토끼 선택하고 여기 면 선택하고 적용하면 이번에는 이 비스듬한 면의 위치에 맞게 역시나 비스듬하게 토끼가 잘렸습니다. 자 이렇게 엔다케드에서는 stl 파일을 가져와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면이 적은 stl 파일을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모양을 바꿔보면 어떨까요?